자 까 까에요 까 까 맛있어요 엄마가 그릇 내려줬지요 응? 한콩씨 너 너무 얼굴이 커졌어 일본 까 까가 맛있구나 미모가 보내준거지 한콩씨지 못생긴 얼굴 좀 잘생겨지라고 이거받고 꼼씨 너 얼굴이 왜이렇게 크냐 카메라 다 꽉 찼네 카메라 다 줄였는데 너 얼굴 너무 꽉 찼다 여기는 또 상차 다 나갖고 왔어 귀때기 위치랑 원형탈모 한거 같은데 눈이랑 어디서 다친거야 뭐야 이 새끼 귀때기도 피났어? 왜그래 이거 다 피딱지가 앉아있어 너 오늘 왜그래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냐 너 이빨 넘는게 진짜 아휴 나이 먹어서 이제 몸 좀 사려야지 이제 몸을 살짝 사려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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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